난 추석경 설신해보자 빨리빨리 야 이렇게 센 척하고 다니면 요즘 되는 것 같지 남들이 볼 땐 관심 달라고 떼쓰는 애처럼 보이는 것도 모르고 와 진짜 쩐다 이러면 얘기가 좀 심각해지는데 사람 대접 좀 해줬더니 진짜 재밌는 애 너 좀 혼나야겠다 아 그것도 치사하게 무리지어서 말지 팩트만 얘기해줘 너 같은 애는 우량 가찾기로 못 받는다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가세요 나 못 주는 아버지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봤어? 그것들이 야 가삭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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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